어? 그러면 안 돼. 그거 우리 위대하신 이거라이스 모이드가 할머니가 그러셨어. 내 말이 맞다니까?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그러셨어.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우리 할머니 야 그렇다면 답 나오네. 많은 어지럼증은 빈혈 관련이 있거든. 내가 보기에는 너 급성 의의도염인 것 같아. 철문제를 드시라고 해. 그럼 해가 될 거야. 나사? 별명이 괜히 나사기. 야 니가 의사가. 뭐란다고 나서? 왜 또 뭐. 나 알았어. 뭐 어쩌라고. 오. 누가 의사가. 대고 대고 대고. 엄마 사이즈다. 뭔가 뺄 살 거 없거든. 많은 어지럼 드림픽혈 관련이 있거든. 내 혈관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? 안 들리고 이런 거 아니야? 근데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없애. 오. 어. 놀아. 예. 사이즈가. 오. 너. 오.